자 오늘은 영조의 탕평책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조의 탕평책 하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정조의 탕평책 한번 볼까요 정조의 탕평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해야 되죠 이모 화변을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모 화변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이모 화변이라고 하죠 영조의 후공 중에서 영빈 이씨라고 하는 후공이 있었어요 원래는 영조한테 사도세자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0살 남짓 됐을 때 주었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또 한번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세자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 사도세자를 굉장히 귀하게 장헌세자예요 원래는 장헌세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었는데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워낙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그런데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정확히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일단은 사도세자와 영조의 성향이 너무 달랐죠 영조는 본인 스스로도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 같은 그런 군주가 나오기를 바랬지만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무술에 굉장히 무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우리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정조 때 쓰여진 책 중에 무예도보통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무예도보통지의 기초를 잡은 게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저서에다가 말하자면 만든 책에다가 덧붙여서 그냥 낸 책이 바로 무예도보통지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세자고 학문적인 거는 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약간 정신병적인 것도 있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도 정신병이 있지 않을까 집착증 같은 게 좀 있어서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의대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증상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하면 약간 집착증 같은 그런 거겠죠 정신병력으로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궁궐에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결국에는 사도세자에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금강사님과 어디 유람을 갔다 온 적도 있었고 아무튼 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결국에는 사도세자한테 영조가 자결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자진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결국에는 사도세자가 스스로 뒤주에 갇히게 되죠 뒤주 큰 쌀똥 같은데 갇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가 거의 한 열흘 정도 만에 죽게 되는데 그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정조가 11살이었어요 11살이면 사실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다 이 사도세자 아니 그 정조는 주변에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사도세자를 용서해달라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빌고 아버지한테는 얼른 가서 나와라 이렇게 이제 빌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도세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가진 신하들이 두 가지로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즉 붕당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 화변을 계기로 해서 붕당이 크게 두 개로 다시 개편이 되는데 이때 벽파와 시파라고 그래요 벽파와 시파라고 하죠 벽파라고 하는 신하들은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말하자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고 보는 게 바로 벽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노론의 대부분이 당연히 벽파를 형성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파는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론의 일부와 그 다음에 소론 그 다음에 남인 이런 세력들인데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는 붕당정치도 약간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종을 뒤에서 지지했던 건 소론과 남인이었죠 그리고 영조를 지지했던 건 노론이었죠 그런데 경종이 사망하고 나서 영조가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경종을 모셨던 사람들이 사도세자를 모시게 돼요 쉽게 말하면 경종이 거처했던 그 처소에 사도세자의 거처가 마련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사도세자를 모시게 되고 그러면 이 사도세자와 아버지인 영조가 서로 대립하게 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벽파와 시파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또 하나 해경국 홍씨라고 하는 사도세자의 부인이 있죠 자 해경국 홍씨가 한중록이라는 회고록을 쓰게 돼요 이 해경국 홍씨가 나중에 한 환갑쯤을 맞이할 때 동갑이거든요 사도세자랑 그러니까 이제 해경국 홍씨가 환갑이면 원래 살아있었으면 사도세자가 환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해경국 홍씨의 환갑쯤을 맞이해서 이 해경국 홍씨가 회고록을 쓰게 돼요 해경국 홍씨는 정조의 생모 자 회고록을 쓰게 되는데 그 회고록에 보면 이 한중록이라는 글에 자기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 자기 남편이 죽은 얘기를 굉장히 자기 남편의 잘못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해경국 홍씨의 집안이 홍씨 집안이 결국에는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집안이거든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붕당이 노론인 거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론 계열이 사도세자와 반대의 계열이었고 결국에는 사도세자를 몰아붙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집안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세자 이 해경국 홍씨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나쁘게 몰아가서 자기 집안을 살린 거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경국 홍씨가 한중록이라는 글에서 이 사도세자의 잘못 이상했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 한중록이라는 글이 100% 진짜다라고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경국 홍씨의 황갑잔치를 맞이하여 그 사도세자의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을 이장을 하고 이제 그 능에 참배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도세자의 무덤에서 무덤에 참배를 하러 가서 황갑잔치를 해요 남편 무덤 가서 황갑잔치를 한 거죠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비사가 있으나 19금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제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면 어쨌든 이모 화변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벽파와 십파로 나눠지고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노론 그 다음에 노론 일부와 소론 남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모 화변 이후에 이제 나중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정조가 왕이 됐어요 그럼 정조 입장에서는 벽파와 십파 중에 누구를 등용을 했을까요 당연히 십파를 우리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겼던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십파가 나중에 정조 시대에 등용이 돼서 이 정조가 십파를 아끼게 되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여기 남인들 들어가잖아요 이런 남인들을 정계에 등용시켰던 게 바로 정조인 거죠 그래서 정조 시기는 남인을 등용시켜서 이 남인과 함께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 그러면 정조 때 남인만 있었구나 생각하지만 실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붕당은 여전히 노론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노론이 기득권을 가진 붕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론이 핵심으로 있고 이 사람들이 힘이 제일 세고 이 사람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조는 남인을 등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체제공 그리고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남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이 노론과 지금 세력이 너무 센 이 노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탕평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조의 탕평책이라고 하는 건 일단 아까 말했죠 남인을 등용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 거기에다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 왜냐하면 정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도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손 시절부터도 계속 위협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세손이 살고 있는 동궁에 자객이 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조를 죽이려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누가 죽이려고 했겠어요 상대 붕당이 죽이려고 했겠죠 우리가 앞에서 숙종 만련에 뭐라고 배웠냐면 그전에는 예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싸웠으면 숙종 이후부터는 왕이 쟁탈전에 왕이 직접 끼어들기도 해서 이 왕이 쟁탈전도 붕당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왕이 계승이 왕이 계승이 붕당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왕도 하나의 붕당의 일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왕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당에서 왕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붕당은 다 없어지겠죠 결국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붕당이 아닌 저 왕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왕이 계승과도 관련한 게 이 붕당의 쟁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정조가 18을 등용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노론을 견제하려고 했었다 이게 정조대의 탕평책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정조의 정책들은 왕권 강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90페이지 보시면 정조의 탕평정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정조의 탕평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론 탕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조의 탕평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론 탕평이다 자 줄론 탕평이라는 건 그 전에 할아버지 때 탕평책은 완론 탕평이었죠 영조의 탕평책은 완론 탕평 그러면 완론 탕평이라고 하는 건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골고루 등용하는 게 완론 탕평이면 줄론 탕평이라는 건 붕당 간의 시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그런 탕평책이에요 말하자면 각 붕당을 정확하게 시비를 가린다라는 게 너 잘했냐 잘못했냐를 명확하게 가리는 거죠 그래서 붕당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 또는 깐깐한 탕평책이 바로 줄론 탕평이에요 그래서 붕당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이죠 붕당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이다 붕당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이 실시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 탕평책이다라는 게 바로 줄론 탕평이고요 이런 줄론 탕평에 맞서서 결국은 같이 실시된 게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조의 정책은 줄론 탕평이면서 결국에는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들이다 그래서 다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실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정조의 탕평책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18을 등용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앞에서 18을 등용했다 그럼 결국에는 18을 등용한다는 게 붕당으로 따지면 누구를 등용하는 거예요 남인계열을 등용하는 거죠 그래서 남인계열을 대거 등용을 하게 되죠 자 남인과 그 다음에 소론과 그리고 노론의 일부가 10화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남인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제공 그 다음에 정약용 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남인에 해당되죠 정약용 같은 경우는 11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할 때 11살 때 아까 그거 봤다고 그랬죠 그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약용 거기에도 좀 약간 의미를 두고 그리고 정약용이 워낙 똘똘하니까 정약용을 등용하여 굉장히 단련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속과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속과에 합격하고 이제 성균관으로 왔겠죠 그런데 이 정약용이 여러 번 대거에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빨리 시키질 않아요 답안지만 보면 얘는 합격이야 1등이야 그런데 장원을 주질 않죠 합격을 빨리 시키질 않아요 그 이유는 계속 여러 번 시험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단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뒤에 이제 합격을 시키죠 그러면서 벼수를 주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예뻐하는 신하니까 얘를 빨리 승진시킬만도 한데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게 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빨리 승진하거나 너무 주목을 받으면 노론의 타겟이 될까 봐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예뻐했던 신하가 바로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을 정약용에게 책 선물을 되게 많이 했었다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선물로 내려서 계속 단련을 시킨 거예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아꼈던 신하가 바로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체제공은 정승까지 올랐던 사람이니까 정승이었던 체제공과 브레인이었던 정약용이 팀을 이뤄서 정조가 실시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제로 실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남인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벽파와 십파 590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시면 벽파와 십파에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는 당연히 아까 십파를 등용했다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시면 척신과 환관을 제거했다 영조 때 득세했던 세력들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하면서 본인 쪽으로 본인 세력으로 끌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관과 척신을 제거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남인이 중용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인하면 아까 체제공 정약용이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조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정조시대를 잘 알려주는 질문이 거기 나오는 바로 이 정조의 정책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사료를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침전에는 탕탕평평실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자 하나의 달빛이 땅 위에 모든 강물을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오 달은 태극이며 태극은 바로 나다라고 하였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만천명월주인 옹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것을 비치는 그 달은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비치고 있다 내가 절대적 군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표현을 자기 호로 붙이기도 하는데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거기에 만천명월주인 옹이라고 써있죠 만천명월주인 옹 자 이게 정조의 호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호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만천명월주인 옹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는 다 아우르는 노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만천명월주인 옹이 그게 본인의 호로 삼고 본인이 그런 어떤 초월적 존재 초월적 군주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정조의 정조가 어떤 군주였는지를 나타내는 단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만천명월주인 옹 나오면 정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창덕궁 존덕전 현판이다라고 했는데 창덕궁에 가면은 여러분 창덕궁 가봤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야간개장도 하고 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창덕궁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군걸 중에 하나여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군걸인데 이 창덕궁 안쪽으로 가면은 후원이 있어요 후원 군걸 안쪽에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원에 가면 여기에 이제 존덕전이라고 해서 조그만 연못 같은 것도 있고 그 연못에 정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현판으로 이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못의 맞은편에 거기 사진 보시면 주함루라고 되어 있죠 그 주함루라는 건물로 올라가면 규장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조가 이제 학문연구기관 및 도서관으로 만들었던 건물이 주함루라고 하는 건물이죠 규장각이죠 규장각 그런 관청을 설치했었죠 자 어쨌든 만천명월 주인홍 나오면 아 이게 정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만천명월 주인홍이 아까 우리 사료에서 읽은 뭐 하나의 달빛이 모든 걸 비치는데 뭐 그 태극은 나다 이게 바로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뜻이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왕권 강화에 추진해서 앞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왕권 강화 정책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왕권 강화 정책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정조의 정책은 모두 다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정책들이 다 결국에는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정책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번째 인재등용이죠 결국에는 탕평책이라는 거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자 이게 탕평책이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얼마나 골고루 인재를 등용했냐면 심지어는 서얼까지도 인재로 등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규장각 검서관에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을 등용하죠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을 등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규장각 검서관이라고 하는 건 자 이런 걸 우리가 청효직이라고 그래요 주요 벼슬이라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3사를 비롯한 2조 전랑이 다 청효직이고 이 규장각의 벼슬도 결국에는 청효직인데 자 원래 서얼은 뭐가 금지되어 있었냐면 문과항시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문과항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벼슬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쉽게 말하면 특채로 뽑았다는 거죠 똘똘한 서얼들 중에서 벼슬을 줘서 이 사람들이 중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동안 서얼에 대한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별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사람이 이 4명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이 사람들 이름을 좀 체크해 봅시다 자 누구누구냐면 유득공 박재가 이덕무 그 다음에 서의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뒤에 뭘 배울 때 나올 거냐면 실학 실학 배울 때 이 사람들이 다 언급될 거예요 한 번씩 뭐 서의수는 아니에요 서의수는 주로 이제 나중에 벼슬을 하고 나서 지방수령이나 이런 걸 했던 인물이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뒤에 한 번씩 다시 이름을 언급하게 될 거예요 하나씩 업적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서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서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있구나 신분차별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했는데 규장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당연히 규장각이라고 하는 학문연구기관이죠 자 규장각은 원래 왕실도서관이에요 궁궐도서관이면서 학문연구기관이 바로 규장각이죠 학문연구기관이 규장각인데 단순히 도서관이 아니에요 이 도서관에서 학문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조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고요 또는 과거시험을 주관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서를 보관하거나 책을 편찬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장각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이 기구는 정조의 연구소 같은 브레인 같은 핵심 브레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규장각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붕당의 비대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붕당이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본인의 세력을 하나 키운 거죠 그게 바로 규장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거기 보시면 본래는 왕실의 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자 비서실 그 다음에 문안기능 그리고 과거시험 주관 문신교육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인물을 맡도록 함으로써 왕을 뒷받침하는 최고 브레인 역할을 맡겼던 게 바로 규장각이죠 그래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기구가 이 정조를 뒷받침하는 중요 기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시면 초계문신제 자 이것도 정조를 물어볼 때 지문으로 되게 잘 나오는 제도가 바로 초계문신제라고 하죠 자 초계문신제는 40세 이하의 37세 이상의 젊은 37세 이하의 젊은 당하관을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37세 이하의 당하관을 재교육시키는 것 37세 이하의 당하관을 재교육시킨다 자 말하자면 젊은 관리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다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누가 시키냐 정조가 직접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조가 아까 만천명을 주인 옹이잖아요 나는 초월적인 존재고 내가 학문적으로 너네보다 뛰어나고 내가 너네 스승이야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직접 관리들을 재교육을 시킨 거죠 재교육은 공부시키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과제 내주고 이런 걸 정조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게 해서 이렇게 교육된 신하들 중에서 40세 이상이 되면 40세가 넘으면 그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을 해서 요직에 써먹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걸 초계문신제라고 해서 정조의 정책 중에 시험의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게 바로 초계문신제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자 화성건설이라고 써있죠 화성건설 수원화성건설 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겼어요 말하자면 이쪽으로 이제 이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계획 도시 하나를 건설한 거죠 말하자면 자 다른 곳에 있었던 사도세자의 아버지의 무덤 원래는 무덤이었는데 이걸 이제 약간 능으로 원으로 이제 격상을 시켜서 옮기게 돼요 그래서 현룡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이장을 하면서 여기 살던 백성들을 옮겨서 다른 데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다가 새로 도시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계획 도시 하나를 건설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수원화성이고 이 계획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도시 주변에 나성을 쌓았어요 쉽게 말하면 도시를 삥 둘러서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쌓는 방법이 서양식 근대의 서양식 축성기법과 동양식 축성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공격과 방어가 다 가능한 그런 나성을 쌓은 거예요 그 성을 수원화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화성을 쌓죠 수원화성을 건설하게 된다 수원화성은 계획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그런 서양과 동양의 축성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 성을 하나 쌓게 되는데 이 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수원화성을 건설한 것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수원화성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수원화성을 건설을 할 때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 그 건설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원화성 성역의괴라고 해서 의괴를 만들었어요 이 성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쌓았고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그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 기록물과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원화성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록대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기록도 가치가 있고 이 기록대로 만들어진 화성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으로 아마도 수도로 옮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조가 49살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거는 이루어질지 못했지만 아마도 몇 년 뒤에 몇 년 더 살았으면 수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수원으로 수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원화성을 건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용영을 설치했다 장용영이라는 건 왕의 친위부대예요 장용영을 설치하게 되는데 장용영은 왕의 친위부대를 설치한 거죠 그 전에 왕을 지키는 조선 후기 중앙군은 뭐였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조선 후기 중앙군은 5군영이었겠지 그리고 5군영 중에서도 핵심이 훈련 도감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5군영의 특징을 배우면서 5군영을 만든 건 누구냐 5군영을 장악하고 있는 건 누구냐 서인 정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서인 중에서는 나중에 노론이 장악을 했겠죠 나를 지키는 세력이 나의 반대파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 나를 지키는 친위부대를 만든 거고 이 장용영을 설치해서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수원에 두고 왕이 자주 행차하면서 훈련을 지켜보기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장용영이죠 거기 보시면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해서 병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정조를 굉장히 강력한 군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반대판인 노론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말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위부대를 친위 말 그대로 육성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장용영 그리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했다라고 해서 수령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도록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지방의 사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들이 향약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향약이라는 게 그 마을의 어떤 규범 같은 거기 때문에 향약이라고 하는 조직을 장악하고 향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림의 힘이 너무 세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는 그게 붕당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게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관하게 바꿨죠 이때부터 지방에서는 가장 힘센 세력이 수령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전에 16세기 이후부터는 지방에서 힘센 사람이 사림이었으면 즉 선비들이었으면 사족 그런데 18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수령이 가장 힘이 세지고 결국에 문제점도 생기죠 나중에 수령이 점점 힘이 세지게 되고 그러면 그 수령이 뭐가 되냐 나중에 탐관우리가 되겠죠 물론 물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사림의 괴롭힘 선비들의 사족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백성들을 좀 구제하려고 했던 제도가 바로 이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만들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됨으로써 권한을 강화시킨 거죠 이런 정책을 실시했던 게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물제도 정비라고 해서 이 문물제도 정비는 개여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물제도 정비로 가봅시다 이 문물제도 정비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시내통공이 되겠죠 아무래도 시내통공, 통공정책 시내통공 또는 통공정책이라고 그래요 시내통공이라고 하는 건 시전상인의 특권이었던 금난전권을 폐지한 사건이에요 금난전권을 폐지한 거다 이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건 시전상인들이 갖는 특권이었고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나중에 시전상인들이 너무 함부로 남용을 하게 되죠 그러자 조금 더 자유로운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시전상인들의 권한을 폐지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시내통공이고 단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건 아니에요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들의 권한을 없애버린 거고 그러면 시전상인들의 권한을 없앴다 이 뒤로는 상업활동이 자유로워졌겠죠 그래서 훨씬 더 상업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난전의 활동이 보장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시내통공 그런 사건이 시내통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장안을 폐지하게 되죠 자 공장안이라고 하는 건 수공업자들의 장부 또는 명단이에요 원래는 수공업자들이 공장안에 다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그 명단을 관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 수공업자들을 부역에 동원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 전에는 자 그런데 이 뒤로는 수공업자들이 세금을 내면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납포장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자들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안이라는 걸 폐지하게 되죠 지금 이 시내통공이라든가 공장안 폐지는 뒤에 우리가 경제파트 가면은 여러분 조금 더 배경하고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장안 폐지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를 볼까요 밑으로 쭉 한번 내려와 보시면 재현절목이라고 나와 있죠 재현절목 거기 한번 볼까요 재현의 신축과 수리를 강화 자 그리고 만석거와 충만제 등 저수지를 만들었고 자 구경시범농장으로는 대유둔과 충만제 둔을 설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현이라고 하는 건 저수지예요 그리고 재현절목이면 절목은 법이죠 저수지에 관련된 법을 만들었다는 뜻인데 자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저수지를 어떤 특정 인물들이 독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수지를 특정 몇몇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재현절목이라고 하고 자 특히 수원화성을 건설하면서 수원화성 근처에 구경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농장을 만들어서 구경 농장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게 그리고 그 옆에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지금도 이때 저수지가 남아있거든요 저수지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법을 만든 게 바로 재현절목 그래서 특정 몇몇이 저수지를 몇몇 명이 저수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람이 저수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재현절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노비추세금지라든가 이런 것들 나와있고 자 그리고 이 문물제도 정비 중에서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문체반정 한번 볼까요 자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유행했던 폐관소품체 사용을 금지한 거를 우리가 문체반정이라고 그래요 자 폐관소품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글을 쓰는 문체 중에서 유행했던 게 바로 이 폐관소품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금지하고 고 문체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걸 문체반정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폐관소품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약간 지금으로 하면 가벼운 그런 문체의 글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폐관소품체를 잘 썼던 인물 중에 박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의 그런 글들을 규제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을 비롯한 이 노론의 몇몇 인물들이 이렇게 폐관소품체를 잘 써서 유행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입장에서 예전에 고 문체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이냐면 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인이 있어요 노론이 남인을 공격하죠 근데 남인을 뭘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냐면 남인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해요 이때 당시 이때쯤 가면 정조 때쯤 가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게 나중에 종교처럼 돼버려요 종교 그러니까 신앙화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되면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특히 양반 중에서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인 계열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정약용 집안도 아주 유명한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인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론들이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내가 예뻐나 남인들을 노론들이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론에게 반격을 가한 거예요 너네는 남인 비판하지 말고 글이나 잘 쓰도록 해 그러면서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서 이 폐관 소품체를 쓰고 있는 노론의 젊은 학자들을 비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박지원이나 그다음에 김조순 같은 사람에게 반성문을 써오게 했던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반성문을 써와라 그리고 옛날 문체로 돌아가라 그래서 남인을 비판하는 노론을 혼내주기 위한 정책 그런 게 바로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겉으로 드러난 건 물론 이제 안으로 뜰 숨은 뜻은 그런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문체반정이라는 건 폐관 소품체를 금지한 거다 그래서 다시 그 문체로 돌아가도록 한 게 바로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상이 됐던 게 아까 말했던 박지원이나 그다음에 김조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문물제도 정비 이 중에서는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신의통공이 시험의 지문으로는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규장각 장용형 이런 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편찬으로 한번 가볼까요 편찬은 저서 앞에서 우리가 영조 때 편찬된 책들과 정조 때 편찬된 책들을 좀 구별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59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편찬사업 및 문물제도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중국에서 고금도서 집성을 수입했죠 자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 책 아니고요 중국 책이에요 중국에서 책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렇게 책들을 편찬하고 서적을 정리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많은 책들을 수입을 했었다 자 그래서 고금도서 집성을 수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조는 아무래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한구자 정리자 생생자 등을 주조하여 많은 서적을 가능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세종대왕 때나 태종 때의 금소갈자 했었잖아요 개미자 경자자 가빈자 이런 거 했었던 것처럼 이 정조도 이런 활자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자에 관심이 많은 왕이면 당연히 책을 편찬했겠죠 그래서 그런 편찬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리자 한구자 생생자가 이 당시에 만들어진 활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리고 책들을 편찬하게 되는데 59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대전통편 법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법전은 알아야 된다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라는 거 자 대전통편이면 그 전에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경국대전 거기에다가 영조 때 다시 개편된 게 속대전이죠 두 개를 합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합본으로 다시 편찬한 게 대전통편 그러니까 통째로 편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전통편 자 그 다음에 동문휘고 그 다음에 탁지지 추간지 규장전운 자 그리고 무예도보통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앞에서 제가 무예도보통지의 기초를 다진 건 사도세자라고 얘기했고 사도세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에다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조금 더 덧붙여서 책으로 편찬한 게 바로 무예도보통지인데 이 무예도보통지가 의미가 있는 건 그 전에 우리가 병법서 병장도설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앞에 조선전기에 그런 책들은 말 그대로 책으로 서술만 해놓은 거잖아요 글로만 그런데 무예도보통지는 병법에 대해서 직접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자세 어떤 그런 병법에 관련된 그런 무술의 자세 등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독성이 좋잖아요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잖아 그래서 의미가 있는 책이 바로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는 책이고요 작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 통신사 기록문 국채보상운동 기록문 이런 것들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정이 됐었는데 북한에서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을 처음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무예도보통지예요 무예도보통지가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제가 그냥 기사로 읽은 거예요 제가 읽은 기사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주면 북한에서 이 무예도보통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대요 아까 무술하는 거를 그림으로 설명한 게 무예도보통지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요거와 요거를 같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신청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바로 이 무예도보통지 그래서 무예도보통지까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홍제전서 정조의 문집이에요 정조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라고 했는데 학자기 때문에 본인의 시 본인이 지은 글들을 엮은 전집이 있어요 보통 학자들은 그게 홍제전서라고 하는 문집 그래서 정조의 개인적 문집이 바로 홍제전서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성록 이것도 세계 기록문화유산 지금 이 중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 지정된 게 그러니까 무예도보통지하고 일성록하고 자 일성록 같은 경우는 왕이 새손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하루의 일과를 나타낸 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국내외 정세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본인이 왕이 된 뒤에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조의 뒤를 잃은 왕들 후대의 왕들도 계속 이어서 일성록이라는 왕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국내외 정세를 잘 알 수 있는 기록이다라고 해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일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성록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죠 대전통편 그 다음에 나머지 동문이고 탁지지 추간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예도보통지 중요하고 홍제전서 그리고 일성록 이런 책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책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보통은 영정조 시대의 책을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정조 때 편찬된 책이냐 영조 때 편찬된 책이냐 요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조의 정책의 탕평책의 한계 한번 봅시다 자 정조가 강력한 왕권을 통해 기르면서 그 다음에 붕당의 잘잘못을 가리는 준론탕평을 실시했죠 자 그러면 정조 때 준론탕평을 실시하면서 붕당이 사라졌나요 붕당 자체가 사라졌다 그걸 아니겠죠 자 말하자면 강력한 왕권을 이용해서 붕당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결국 붕당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럼 붕당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건 아니다 근본적인 정책을 이룩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여전히 지배체제의 모수는 남아있고 여전히 지배체제의 모수는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붕당의 해체는 실패했고 그러니까 붕당을 완전히 없앤다든가 완전히 융화시킨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정조의 정책이 또 끝에 이렇게 끝맺음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정조가 갑자기 사망했거든요 정조는 49살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정조가 정확히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종기 갑자기 피부병 같은 게 악화돼요 우리가 종기하면 그냥 여기 뭐 난 게 종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조선시대 종기는 이게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화농 막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에 이르기도 해요 그래서 정조는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49살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정조에도 독설설이 있어요 상대 붕당이 노론이겠죠 상대 붕당이 정조로 독설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정조가 본인의 처방전을 직접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병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처방전을 내리기도 했으니까 아마도 독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건 맞죠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정조가 49살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아들이 1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39의 나이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어린아이가 왕이 됐고 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왕이 되면 뒤에 이제 외척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세도정치 시기가 그 뒤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조가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은 왕권 강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놨다면 그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세도정치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세도정치 때부터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정조의 정책 그래서 정조의 정책에서는 여러분이 아까 우리 칠판에 정리했던 것들이죠 이렇게 체크했던 것들은 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정조의 정책을 물어볼 때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93페이지 보시면은 의계와 화성 성역의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화성 성역의계라는 게 그런 거랬죠 화성을 쌓을 때 그때 그거에 바탕이 됐던 게 화성 성역의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시고 자 우리는 595페이지에 세도정치 시기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세도정치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